2022년 1월 8일 일간 챌린지 트롤주의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추가 다리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. 골칫거리 2배 목적지가 이중 목적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5번 짜第一 2번 짜리 2번 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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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로라 애매한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로 넘겨야 하려나? 아, 더 안 죽이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저은의 먹고 남은 거 아래 커버부터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노란색 10점이니까 2점에서 3점이네. 빨간색 1점이네. 빨간색 어떻게 커버하지? 파란색 2점이네. 파란색 뭔데? 파란색 뭔데? 파란색 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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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번식 속도 뭐냐. 보라색이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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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려나? 전달한 영상이 이르십니다. 남색이 뭔가 가기는 가는데... 남색이 뭔가 가기는 가는데... 남색이 뭔가 가기는 가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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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안가서 화났구나. 아, 빨간색 밀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나이스 보라색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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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